안녕하세요 돼지정음토입니다 또 하나의 세계 히어로즈 마지막 공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트를 많이 먹어야 되는데 내 몸에서 나온 하트는 못 먹나? 이거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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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트를 받아라! 여러분들! 하트 받으세요! 사랑해요! 하면서 하트를 드리고요 이제 어떻게 되겠지? 아아! 허비야! 아! 짜고! 하트다! 하트야! 신난다 하트야! 하트 너무 좋아! 하트 하나밖에 안주는거야? 도매랑맨! 도매랑커비! 도매랑커비! 잠깐만 이거 눈사람이 필요한 그런 맵인거 같애 자 타랑자랩 빼구요 촥촥! 여기다가 눈사람의 기운을 불어넣어줘 눈사람아! 블리자드 커터! 이거 뭐 기무와서 크게 날릴 수 있던데? 하아! 하잇! 아이고 근데 거리가 일매한데? 아아! 뒤로 뒤로 뒤로! 하하하! 똑똑해 똑똑해! 샤악! 하면은! 잠깐만요! 샤악! 하면은! 그렇지 맨! 이렇게 맨! 이렇게 잘라버리면 됩니다 점점 머리를 많이 써야되네요 하트하트! 하트좀! 하트 더 주세요! 하트 더 많이 못먹나? 요거는 여기서 올라가서 샤악! 던져버리면! 아! 아 방해를 했네 샤악! 샤악! 그래! 이렇게 이렇게! 맞어! 이렇게 앉아서 던져도 방향 조절이 가능했어요! 샤악! 샤악! 하하하하 후메랑맨! 후메랑! 후메랑! 아! 짧아! 뒤로 던져! 뒤로! 샤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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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킁킁킁! 하하하하 하트주세요! 하트 두개밖에 못먹었다고? 으흐흐흐ną으하 LIPHMNa으로 뒤로 던져버리면! 보메랑 컵이가 간다! 요거 잘 잘라야 돼요! 잘 생각을 해봅시다 요기를 자르면은 떨어지고 요길 잘라도 떨어지고 저길 잘라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네 어떻게 해야되지? 아이고 아이고 일단 요걸 자리구요 문 kot 휴만 없잖아! 뭐야 이거 왜 붙여놓은 거지? 마버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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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제가 마버로아 그거 보여드릴게요 비행기 보여드릴게요 로아 소환해가지고 배 소환해가지고 배 태워서 날리는 거 있거든요 봐봐요 쟤 뭐야 너 내 하트를 받아줘 친구야 뭐 싫다고 으아 배를 소환해가지고 얘들아 타 하 간다아 마버로아 배이오닝 출발 오 마버로아 되게 좋다 공중에서 그냥 날라다니면서 공중에서 아 커비 말고 이거 하고 싶다 커비 완전 쓸모없어요 커비 능력이 없어 커비는 얘는 그냥 날라다니잖아 공중에서 공중에서 날라다니면서 죽어버릴 수 있고 폭탄도 날릴 수 있고 뭐지? 빨리해야 되는 것 같은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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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콕딜 안 돼 콕딜 콕딜 으아 빨리 바꿔 바꿔 칠리랑 바꿔 대포 대포 못 열어주세요 이제 으야아 무겁다 하하하하 아 못먹을 뻔했네 간다 베타 얘들아 잠깐만 더 친구친구 이렇게 안타도 되겠다 이거를 밟으면 어.. 짜부짜부가 되는데 악 하하하하하하 수지야 수지야 수지가 사라졌어 떴다고야 넌 친구 안되니? 얘는 노자를 쓰고 있어서 하트 안맞나봐 어? 쉬어 쉬어 일단 쉬어 폭탄맨 친구 만들자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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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어 아야 아야 아이고 그걸 없애버리면 어떡하냐 아야 맞다 불렉홀 이거 하아아아 이거 어떡했었더라 아 bırak 블랙코가 됐다 이리와 숨어 그다음에 간 다음에 한 번만 하는 걸까? 와 체력이 없다 근데 탈한 자가 탈한 자 이번에는 거미맨이에요 배 한 번 더 거내보자 타이 얘들아 따다나라 안녕 체력 좀 채워주지. 체력도 안 채워줘. 체력이 없어요. 범위 꽃이 채워버렸어. 이거를 들고 올라갈 수 있나? 아하! 잠깐만! 안 돼! 가지마! 열쇠 들고! 뛰! 그렇지 그렇지! 문 열고! 하트! 하트! 아! 하트 안 받네. 저거는 어떻게 해야 되지? 범위 줄 Expert 아 된다 된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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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해야 해냈다 해냈어. 하트 아니네. 또 이 refres은? 이거는... 잠깐만요. 잘 생각해야 해요. 여기다가 범유를 만들어 놓고 아니요. 그거 말고요. 하! 됐다! 이거다 그냥! 잠깐만 하! 요거를 띄워! 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아니! 아니 아니 왜 안돼 어이가 없네 으으.. 친구 만들어야 되는데 가둬다 가둬다 와 두다 가둬다 너 친구 친구 묶어놓고 친구 만들자 안되네 하이 아 하트 아 아깝다 친구 만들기 친구 안되면 저리가 요거는 번개가 필요해 저거 뭐지? 어떻게 누르지? 아니 그거 말고요 이걸로 없애버리면 이렇게 되고 번개를, 전기를 통과 전기는 어떻게 만들지? 일단 하트가 있어요 좀 먹고요 그렇지 어 됐어 이렇게 한 다음에 잘 봐요 잘 맞춰야 돼요 전부 다 하면 안 돼 전부 다 하면 안 돼 잘 골라야 되는 거예요 세 개만 하나만 더 됐다 아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안돼 하하하하 그러니까 조금 모자랐거든요 이거를요 최대한 앞에 가가지고 하하하하 여기다가 이렇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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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냈다 해냈어 내가 해냈어 저거 친구 만들자 안녕 아휴 자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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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는 안됐고요 다음은 요거야 전기야 Breaking 안 돼 안 돼 덧으면 안돼 잘 잘 스타이 더 센서 핫 하하 스태 핫 오 됐다 이거 전기 근데 전기는 어떻게 하지? 난 전기능력이 없는데 하면 전기있나요? 전기 능력을 가진 친구가 없잖아 슈퍼 타란자 볼 타란자 버스트? 타란자 버스트가 전기인가? 여왕님 소환해보자 여왕님 번개 치잖아 아 여왕님 번개도 켜주십시오 그렇지 됐다 맨 여왕님이 번개였구나 빨리 가야 될 것 같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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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열리고 대포를 타고 날아갈 수가 있다 하트도 두개나 먹을 수 있어 예에에에에 야다 날아 날아간다 계속 날아간다 자동 훅 눌러버리시고 아 이번엔 비서 수주로 변신을 하네요 여기서 이미 다 이렇게 보는 거야? 아 그러면은 캐릭터 부가 할 필요도 없었네 안녕하세요 비서 수주에요 비서에요 비서 일을 한답니다 로봇 2번 자자자자자자 근데 로봇 타면은 날 수가 없어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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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 4명인지 어떻게 하더라? 내리기 그렇지 눈사람 아 눈사람 눈사람 있어야 돼 눈사람 친구 너 친구가 아 근데 칠리 있잖아 칠리 2명도 있네 나이스 수지 나이스 수지 블리자드 수지 공격력 상승 왜 블리자드로 했을까 버릴 수가 있어 총 개인들 다 와 진짜 퍼비랑 너무 비교되는 거 아니야? 아 이거 어떻게 해야하지? 아 얼음덩어리가 떨어지는구나 완전 좋아 대박이야 저거는 저기다 폭탄을 쏴가지고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저렇게 가는데 여기도 저렇게 가는데 아 어 어떻게 해야 되지? 저기는 일단 하나는 먹었는데 하나는 모르겠어요 통을 어떻게 먹어야 되나? 아 올 때 딱 맞춰가지고 통을 떨어뜨리는 그런 거였구나 다음에는 자 해보도록 하죠 뽀뽀 받을 사람 수포해주고 또는 스피 아 내리 찍는 거 있을텐데 꽝 스킬 뭐있지? 내리 찍는 거? 슈퍼 포터어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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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아닌데 울트라 포터어택 울트라 포터어택 울트라 포터어택 하트풀 다이빙 타지스톡 부스트하이스톡 어거하고 스핀사이클 드리미사일 드라이버풀 아 여기있다 공중에서 아 이거였구만 잠깐만 빨리 가야돼 아 빨리빨리빨리 아 아 잠깐만 아 아 아 아 땅이 없네 땅이 없잖아 아니 어떡하라고 그러면은 자 봐봐요 여기 맞추고요 이렇게 오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올 때 지금 탁 탁 그렇지 맨 이렇게 맨 하트 하나 더 먹으려고 일부러 그랬어요 뭐랄거 아닌거 같다고요 맞아요 사실 일부러 그런건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재빨리 변신을 풀어야 되는건데 그럼 어 망키 아니 로봇 로봇 해제 로봇 내리는 킥 아 내리기는 이거지 재빨리게 탕 찍고 내려버려야되는거야 onsin 아 아 내려 그렇지 내려야되요 안내리자면 죽거든요 이아 맨 누군가 맨 아하하하 하트 하트 아 이거는 바람을 보여해줘 으웅 블러스트 수직 하하하하 ㅋㅋㅋㅋㅋ 뭘 총이 이상하다 안되는데? 안 잘리는데 브리스트? 브로스트님? 안 잘린다니깐요? 되는거 같은데? 그러니까 어! 날라다닐 수 있잖아!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거 날라다닐 수 있었네요 로그틀 날라다닐 수 있었.. 어.. 무화는 아니네요 오 탁 탁 탁! 여기서 장갑 한번 쉬고요 재충전 한번 하구요 잠깐만! 잠깐만! 아! 저거 어떻게 하라고? 저거 어떻게 하라는거지? 저건 어떻게 해야되지? 아 저건 그냥 날라가서 먹고 오면 되잖아 생각을 해보니까 장갑 쳤다가 이거 되게 따르고 여기서 쉬었다가 수관을 해제하구요 다음은 해제하고 날라! 아 날라가지고 착! 맨! 그 다음에 이제 날라서 올라가면 휴! 하하하하하하 으하하하 됐다! 어휴 힘들었다 하하하하 이렇게 간단한건데 이렇게 간단한건데 힘껏네 물도 있고 물은 없어 물 물을 데리고 가야될 것 같아 생장물을 데리고 가야될 것 같아 전기도 있잖아요 다 되거든요 마보류가 물이랑 얼음을 데리고 가야될 것 같아 나에게 힘을 줘! 물장어! 워터 수지! 스크래시 수지! 물총고다! 하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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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크 하하 하하는 hizo vendetta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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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마 갱 하나를 못했는데 괜찮나? 하나정도는 다르지 않나? 공중전 그냥 이거 헬리코터 요걸로도 된딜이 더 가네 하나를 못 눌렀는데 괜찮나? 음! 하트 많이 떨어졌다 하트도 없으니까? 아 저거 하나! 아쉽다 내려 내려 반대쪽으로 들어가자 아니요 그것 좀 그만 입으세요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네 요거는 깃털맨 네 기탈 커비 패치가 거듭될수록 커비가 안좋아질거 같아요 boro 맥에ист 잠깐만 여기 뭐있다 프렌즈 학채있다 자 힘을 모아서 프렌즈 스타 아! 그게 들어버리면 어떻게 학태 있는지도 모르는데 살펴봤어야 했는데 깎으셔버릴 수 있어요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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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가 어디서 넘는줄 모르겠네 어! 빨리 짜 하트다 하트 어! 왜 못 먹어 하트 먹어 먹어 빨리 먹어 먹어 그렇지 저거 뭐야 가냐 짱 안돼 짱 안돼 짱은 안된다 짱은 무조건 한방이다 짱은 무조건 한방이다 짱은 한방이다 버틸 수 없다 짱은 자 미탈투로 바로 도망쳐야됩니다 그렇지 그렇지 못했는데 뭐가있나? 안나? 안나는데 하트가 18개밖에 안된다고요? 많이 넘은거 같은데 이상하네 보스다 이제 무슨 능력으로 갈까? 잘 정해야해 원거리에서 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제일 좋은거 같아요 프렌즈 스틱으로 일단은 수지는 아니에요 아 어 원거리 공격을 잘할 수 있는 친구 도팡 도팡 좋더라구요 도팡을 데리고 가자 아니야 이거 3단 변신 세트 이거 릴리카운쿠 변신 세트 친구 칠리 대신 데리고 가구요 아하하 그리고 나는 나는 뭐하지? 나는 강력한 친구를 해야되는데 이게 끝이야? 아 이게 끝이면 안되는데 원거리 공격이 가능한 친구 없어 얘 풍장어 풍장어 원거리 공격 가능하긴 한데 이렇게 아 물풍기 보스가 공중 날라다니지 않겠지? 공중가 안날라다니면 좋은데 전기는 어떨까? 아 짧아 짧아 아니 뭐 이렇게 꾸져 하하하하 아 컵이야 너 왜이렇게 너 왜이렇게 별누니? 강력한 친구들이랑 너무 차이 나는거 아니야? 물로가자 물로 얘네 디디디다 악당 디디디 아공간의 홍군 언어도 디디디 튀czyć 극비 슛고 착 내 물! 내 물 내놔! 안되게! 물 뱉어버렸다! 아이고, 아이고 큰일났다, 나 또 아무것도 못하니까 기다려봐 너무 많이 죽자, 예수님 아, 뱉어버렸어 탱장어 잡아먹자, 탱장어 앗! 아홉! 아홉이 아닌데 뱉어 하하하 하하하하 어? 근육질 변치한다, 이제 으으으으아아아 근육 부레 아, 눈 검거빨. 까만 데다 빨가니까 좀 무섭다 으어어어어 으아아아 내 손 내가 부셔 버릴것이여 여덟수로다 튜튼이 먹을것좀 주세요 배가 너무 고파요 아, 눈이 안좋아요 오오? 이게 안맞네? 저거 먹을 수 있나? 못먹겠지? 아니 못먹겠지 피해 피해 공중에서 열심히 응원해줘야지 화이팅 이번에야말로 진짜 엄청나게 급증이 넣어버릴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되야되 화이팅 아아 나도 맞잖아 나는 그냥 공중에는 가만히 떠있는게 싸이카 아 귀신부럽게 생각을 했는데 아 안돼 아 안돼 아어어어 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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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죽어요 흐하하하하하 흑 흑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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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환대만 맞았는데 성공 흑띵 els 왕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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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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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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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한다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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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계속 때려 조금씩 단다 아 잠깐만 나 체력 달고 있잖아 아 넘겨 넘겨 변신 넘겨 때려 지금 때려 조금씩 단다 조금씩 단다 아 체력이 너무 많이 달았다 자꾸 많이 달았지 막아 막아 막으면 되지 와 휘에랜드 막아 막아 막으면 안달겠지 아 막고있어 계속 막고있어 아 막고있어 아 막고있어 아 막고있어 아 막고있어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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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는데 막아도 가는거 같은데 조금씩 가는거 같은데요 조금 가네 완전 무조건 아니잖아 누가 완전 무조건 죄송해 아이고 아이고 아아 아 얘들아 때려 굿길에 그렇지 잘한다 아 방패하고 있을게 아 안아주시고 지금 지금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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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확 됐어 아다다다다다 으아아아아 으아 망치라 역시 망치망치뿡망치다 니 망치야 이거 니 망치야 내가 니 망치로 너를 때렸어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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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리어 하하하하 하지만 하트를 다 모으지 못했어요 하트를 다 모았어야지 되는데 하트를 다 모아야 되는데 하트를 다 모아야 되는데 하트를 다 모아야 되는데 계속하기 계속하면 뭐가 어떻게 되죠 뭐? 더 있어요? 네개가 끝이 아니었어 허 ㅋ 진짜 버스인가 봐 오우 하트 나머지는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아 마지막 보스까지 깨군너면 되겠지 ㅋ 으어나! 과연 망치! 이글 이글 헤머? 하트 하트 섬화! 목숨이네 친구 소환! 누구 소환할까? 저거 박쥐같은 녀석! 저 녀석 좋은 것 같은데? 이녀석. 요 녀석을.. 마르크! 탱장어 대신에 그렇지 됐다 가자 친구야 여기도 뭐 있나 어 여기 위에 뭐가 있네 다른 능력 망치 말고 좀 엉거리 능력 붓맨으로 갈까 붓맨 아 붓맨 나쁘진 않은데 너무 치사한 것 같아요 망치로 가자 망치로 깨버리겠어 아 퓨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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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다른 거 있을 텐데 기무아서 때린 거 아 3단 망치 3단 붓맹치 이걸로 갑니다 원래 휘둘러야 되는데 불덩이가 떨어지네 딱 봐도 불에 약한 얼음이구만 아닌가 얼음이 불에 약했나 뭐에 약했지 시커멓게 오염된 마음이야 하지만 나에겐 내게 마법 스픽이 아니라 못 쉬었다 못 쉬지 으아 아 공중에 떠다니잖아 헤헤헤 타락한 사진 다크사이드 앙니트 여기 말도 없어 이거 공중 공중 하 Gil 희석 페오리 망치 공중 희석 해오리 망치 이렇게 노래도 없냐 이거 무서워 Bry 공중 시청자 설치 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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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라, 망치다! 망치다! 망치! 때려 망치! 쪼그마키! 범기 괜찮아! 휴비야 너는 괜찮아! 먼저! 먼저 때리면 돼! 아, 너는 서로 때리면 돼! 어으... 흐어어어어어! 으어어어어어어어... 하는지... 흥약하네... 그냥 망치로 때리면 낫네.... 자아.. 자아, 잘하고... 감쇼스리로 아아 사러졌어 어 뭐야 저거 뭐야 저거 이상해요 어 뭐야 생긴 이상해 어 생긴것도 이상해 하는짓다 이상해 한스텝 아 어딘지 나 어딘지 안보니 아유가유가 내가 어딘지 안보니 아 아 나 뭐지 나 뭐하지 왜그래 내 불 내 망치 어디갔어 내 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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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상 방어하고 있자 아아아아 하하하하 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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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괜찮지 않되겠는데 이거 죽음진행맹명 은행칭으로 나왔어야겠는데요 어 쟤맨 프렌즈 합체했다 오오오오 어어 오 오오오 beam 어어어어어어어 Aiggo 우와 왜이렇게 어려워 아 verw venir 먹자 이먹자 핫! 변신! 이렇지 내가 아티스트 할게 음식 다시 만들어줄게 아.. 용량이 부족해 인기가 푸카우사키 음식 좀 해줘 요리 좀 해줘 요리 좀 해줘 요리 요리 해줘 요리 인기 쳤습니다 인기 많이 쳤다 오 좋아 둘레프 쎄다 아이고 아이고 또 떨어져 잠깐만 잠깐만 안 돼 둘레프 쓰지마 됐어 잉크 거의 다 찼어 푸드나와 페인터 음식이 쏟아진다 먹어 먹어 얘들아 먹어 뽀뽀뽀뽀해 서로 뽀뽀해줘 아 너도 너도 부르신 전 같다 나도 들어줘 나도 들어줘 나도 저 탈라고 나도 넣어야 되는데 자 프렌즈 찐대 해줘 수명밖에 없지만 너도 내 벨 붙이면서 막아차 푸꾸 없니? 푸꾸? 푸꾸 다 했어? 맨날 뒤로 때려도 안 달잖아 입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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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거야 막아 막아 그렇지 극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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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쩍 뽀뽀쩍 잘했다 뽀뽀쩍 잘했다 때려 빨리 때려 얘들아 내가 그림 그려줄게 또 음식 나와라 맛있는거 부드럽게 안나오잖아 어 타자 저거 타자 배수 안했는데 아 아 무서워 와 진짜 와 마보루아가 혼자 다잡았네 전 실만했어요 하이네스님 이런 차원의 눈에 빨려들어가는 하이네스님을 찾기 위해 또 하나의 세계에 끝까지 왔는데 둥글둥글한 핑크 녀석 설마 너냐 프랑시카 플랑베리즈 여기로 와보라 이게 뭐야 하이네스님이 또 내 녀석이냐 자마댐 자마댐 응 자마댐 응 자마댐 플랑베리즈 잠깐 진정하세요 이 모습은 역시 아직 그때의 하이네스님은 아니네요 미래로 인도해주시던 그때의 하이네스님 말이에요 프랑시카 플랑베리즈 슬퍼할 시간이 없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이네스님에게 받은 은혜를 갚을 때가 온 것이다 그 전에 동글동글한 핑크 녀석 아니 별의 컵이 어 내 이름을 제대로 알고 있구나 드디어 수건을 풀 때가 왔구나 우리 삼사신 시스터즈의 손으로 이 싸움을 어이 끝내주겠다 참회한 보복자 삼사신 시스터즈 희귀하니 그 단순에 희귀하니 소리도 뒤집어진다 희귀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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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오 데뷔 좋아 안적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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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도 또 배토졌네 나 어딨어 그루뿌리 바꾸드나 페이크 이 시킬 나와요 대륙들 나도 뽀뽀해줘 얘들아 뽀뽀쪼 뽀뽀라 나도 뽀뽀쪼 뽀뽀쪽 아아 아 또 블랙홀에 빨려들어갔어 아 진짜 맘보로아 진짜 맘별로아 너 진짜 못댔기만어 아보로만 없으면 되는데 아보로를 뺏어야 되는데 나 어떡하지 이제 저거 카우사키 쿠키 이 시간 4몇까지 이래야 되는데 아아 대폭된다 아 미쳐 대폭 오오오오 물 대포 물 대포 물 대포 피해 주시구요 열 좀 주세요 저거 할 수 있는게 없어요 감아댐 감아댐 아 아이차 다 맞으라 감아댐 번개번개 아이쿠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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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도 물어 물이 좀 해 물이 하는 물이 아아 블랙풀이 다 뺏어 먹었어 내꺼 으아 내가 먹을건데 아아 가만히 있어요 안돼 잘려두고 보고봅 뽀뽀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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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이거? 나 동력이 없는데? 동력이 없단 말인가? 제대로 건수서 맞춰야 되는건데요? 아 좋다 이 갱신이 뭐야? 들어가 요리 요리! 프렌즈 요리 해주세요! 추 추 추 추 누구 피망? 바나나? 어떻게 피망이랑 바나나 그 자체에 원자들이 나오는거죠? 아 아무도 불 불 불 불 아 아 아 아 아 카비! 구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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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악 3 하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아 되게 아프다 진짜 아 너무하네 진짜 아아아 살려주세요 구불구 우리 등등 좀 펴주세요 어떡하지 아아악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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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용력이 없고 커비 진짜 이거 완전 커비 이거 하시던가요 그냥 가만히 있자 요리할때까지 기다려 맨 가르치 칼 계속 휘두르고 화사표 괜히 데리고 왔나 화사표 하는게 없네 나처럼 저기 마버로 혼자 뜯어 잡고 있습니다 블랙홀 좋다 좋아 그렇지 그렇지 폭탄 던지고 요리도 하고 놔두세요 뽀뽀 쭉 해주세요 뽀뽀해줘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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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서로 뽀뽀해주는거야 잘 먹고 잘 먹고 그렇지 극들했다 나도 극들에 잘 먹고 패터 아 그걸 피해 그걸 피해 그거 와 블랙홀 근데 범을 다 뺏어가는거죠 아 많이 안타 아 누구 쓰러졌습니까 우리 힐러 쓰러졌어 힐러 힐러 살려주자 아 굉장히 힘든 힘든 배틀이었구만 역시 적을 능력하는 마지막 땡 마지막 아군강 클리어 최종 결과 총 총 71하트 120하트가 돼야 되는데요 랭크 D 돼지의 D D의 의지 돼지의 의지다 이러고 끝이에요? 그냥 두고 가는거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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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이야 하하하하 뭔가 되게 찜찜한데 더 엔드 물음표죠 하트를 다 모아서 하면 뭔가 엔딩이 바뀌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어서 플레이하면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얻은 하트는 세기받긴다 그래요 맞아요 하트를 전부 다 모아보는 그런 걸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플레이했구요 스코아나의 세계 히어로즈였어요 안녕